됐어, 이제. 다시 됐어. 좀 들어오려면 걸리겠지? 그래, 그래. 아까 너 말 한 마디도 못 알아들었어. 그랬군. 그래, 그래. 아무 일도 없었어. 안녕. 오늘의 음악중이 지금 끝. 오늘 브이앱을 세 번이나 켜게 될 줄 몰랐네, 오늘. 그치? 엄청난데? 어, 이 네트워크도 우리를 막을 수 없어. 지금 몇 시야인데 벌써 해가 이렇게 진다고? 뭐? 4시 45분. 아니, 54분. 아, 이게 음중만 끝나면 자꾸 MBC에 정신을 두고 온단 말이지? 약간 이해해요. 아시잖아요. 아니, 근데 해가 이렇게 벌써 진다고? 앞에 거 하나도 못 봤어. 어, 앞에 거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 브이앱은 펜십으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네트워크가 와이파이에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끊겼어요. 그래서 와이파이를 끄고, 네. 뭐, 그런 거죠, 뭐. 겨울이 오고 있어요. 그렇죠, 겨울. 겨울, 겨울 빨리 이렇게 추워질 거면 눈이나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치? 눈 오면은 짱이지? 오늘 TV 나오더라, 자기. 아니, 맞아. 나 오늘 TV 나왔어. MBC에서 하는 음악 방송 나왔어.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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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불병은 한 손으로 까야지. 어우, 근데 아프다. 나 오늘 축하 되게 많이 받았어요. 미리 분 중에서 축하를 많이 많이 해줘가지고 케이크도 받고. 어떻게 한 손으로 물병일까? 지금은 뭐 이미 까져 있는 거지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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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면 까지는걸? 운동하세요, 손가락. 뭐야, 한 손으로 따는 거 치이네. 이런 걸로 설레고 그래. 왜 그래? 참. 민호야, 생일에 뭐 할 거야? 어, 저는 생일에... 음... 일단 생일 아침에 눈을 뜰 거예요. 눈을 떠서 뭐가 됐든 운동부터 합시다, 일단. 생일이라고 다를 게 없어. 그냥 평소처럼 살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단다. 눈은 떠야지, 그럼. 맞춰, 맞아. 생일 날에도 운동하는 우리 멋진 자기. 민호야, 뒤에 후광이. 아이고. 근데 오늘 되게 약간 머리도 약간 신메뉴 때 머리처럼 보이잖아요, 약간 주황색이. 점심 뭐 먹었어? 점심 뭐... 닭. 쌀. 왜? 왜? 닭과 쌀. 생일에 미역국 먹을 거지? 미역국, 미역국, 미역국. 아니 얼마 전부터 미역국... 얼마 전이 아니구나. 예전부터 한 번 미역국 만들고 싶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근데 아직도 못 만들었지, 뭐야? 다 그런 거지, 이거. 니노 형, 나 승민인데 우리 컴백 언제더라? 까먹었어. 대답 부탁해. 어, 내가... 떨락해, 나한테. 언젠진 나도 모르지만... 용복이 비프웰링턴은... 잠깐만요, 비프웰링턴 제일 먼저 할 거예요. 비프웰링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요리들을 하겠어. 비프웰링턴 사려면 페스트리... 그거 사야 돼, 생지 사야 되는데 근데 그게... 진짜... 뭐지? 이렇게 사면 이렇게 큰 네모난 게 되게 여러 개가 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붙어가지고 근데 오면서 녹아. 그럼 녹으면, 반죽들이 녹으면 어떻게 돼? 다 붙겠지? 이렇게 겹겹이 있는데? 그럼 그걸 또 떼어내야 돼. 그럼 떼어내다 한 장 찢어져. 그러면은... 쉽지 않아. 그래서... 그래서 약간... 베이커리가 좀 힘들어. 베이커리... 베이킹이... 그거를... 오면 바로 다시 얼려야 되나? 모르겠어. 그냥... 마음에 안 들어. 이제 추워서 안 녹을 거야. 어, 그렇네. 겨울이네. 겨울이 좋네. 녹은 상태로 살짝 얼렸었대. 녹은 상태에 봐봐요. 겹겹이 이렇게 막 이렇게 있어, 겹겹이. 그럼 이게 처음에 얼은 상태로 붙여놨겠지? 그럼 걔네들끼리 녹으면서 붙어. 그럼 내가 받았을 때는 이미 붙어있어. 그럼 안 되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엄청 눈부시잖아. 계란후라이는 언제 한 거야? 계란후라이, 아, 그거 며칠 된 거예요. 요즘에 계란후라이 저 진짜 잘한다니까? 약간 팁이 생겼어. 하지만 난 알려주지 않겠어. 팔에 노란 고무줄이 뭐야? 아, 이거. 이걸 또 봤어. 우와. 이거 솜에 내려가서 이렇게 이렇게 고정해놓는 거예요. 야, 이걸 또 어떻게 봤대. 계란후라이 잘하는 남자 이상형인데. 계란후라이 잘하는 방법. 식용유를 둘러요. 그리고 계란후라이 잘하는 방법. 그리고 계란후라이 잘하는 방법. 계란후라이 잘하는 방법. 계란후라이 잘하는 방법. 계란후라이 잘하는 방법. 그리고... 그리고 김치볶음밥을 전자레인지에 돌려. 4분. 그러면, 그리고 프라이팬에 뚜껑을 닫아놓고 있으면 자기 알아서 다 돼요. 내가 할 건 없다. 근데 계란후라이는 정말 할 게 없어. 불 조절. 맞아, 불 조절. 처음에 센 불로 해놨다가 그리고 계란을 딱 올리고 나서는 중약불. 중약불. 약중불. 중약불. 그래, 중약불. 김치볶음밥은 왜 돌려? 김치볶음밥이 얼어있으니까 수란은 성공했나? 봐봐요. 제가 수란을 하려고 어떻게 하는지 레시피를 봤어. 책에서 봤어. 근데 왜 막 사람들은 국자에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채에. 채에다가 계란을 한 다음에 이렇게 흰자에 쓸데없는 부분들은 좀 걸러내고 그 다음에 이제 좀 탄탄한 부분들과 노른자만 해가지고 이렇게 어제 물에 넣었는데 오... 오... 이게 신선한 계란으로 안 하니까 안 돼. 눈알이 왜 저렇게 갈색이야? 이거 빛 받아서 빨개줘, 빨개줘. 오, 다시 됐다. 오... 그냥 두면 타 안 돼, 리누야. 계란 후라이 말하는 건가? 계란 후라이.. 그냥 자기 먹고 싶은데 먹는 거지 뭐 저는 반숙 좋아해요 반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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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반숙파예요? 완숙파예요? 저는 반숙이요 근데 완숙은 완숙은 뭔가 좀 그래 수라는 아마 이제 국자에다가 그냥 다시 해보려고요 에그 베네딕트인가? 베네딕트? 베네딕트? 그거 만들어보려고 하는데 그 막 아침에 먹기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해서 만들어보려고 했는데 완숙이 최고야 그래 완숙도 맛있을 때가 있어 그 왠지 그 완숙만의 그 노린자 뻑뻑함 그 그게 느껴지고 싶을 때도 있어 하지만 평소엔 반숙을 해먹는다 왜냐? 완숙을 하면 좀 더 시간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이지 난 빨리 4분 안에 모든 요리를 끝내서 빨리 먹고 싶단 말이지 반 완숙이지 완숙과 반숙 사이 그래 그 뚜껑 덮어놓으면 약간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렇게 딱 반으로 노른자를 반으로 딱 갈랐을 때 흐를듯 하면서 흐르지 않는 그 자기만의 죽대 있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노른자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뚜껑을 덮어서 하면 4분은 반숙도 힘들 것 같은데 아니야 돼 돼 돼 진짜 돼요 진짜 돼요 비프웨일링턴도 4분 안에 가능해? 그건 4시간 그건 아마 4시간 4시간 그래 요리 요리는 뭐 4시간 할 수 있지 네노 폰 들고 있는 팔 안 아픈가? 이거 여기 차에 그 손 그 거치하는 거 있어요 팔 거치대 그래서 팔꿈치 딱 대고 약간 무슨 느낌이냐면 진짜 그 나중에 올려줄게요 나 내일 제주도 간다 부럽지 제주도 제주도 나도 가고 싶다 데뷔 초반에 한 번 가고 끝났는데 그거 그 뭐야 행사 어쨌든 무대하러 갔었어요 근데 제주도 좋겠다 부럽다 잘 갔다 오쥬 나 내일 리노 생일 파티한다 부럽지 오오 리노 생일 파티 걔도 간대요 그 리노 걔도 걔 내가 알기로는 걔 내일 내일 뭐 하지? 모르겠네 난 제주에 사는데 그래 그렇구나 요즘 운동하기 너무 귀찮은데 동기부여 말 좀 해주라 운동 동기부여 되는 말을 해달라 뭐가 있을까? 모르겠어 의지 차이지 뭐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고 하고 싶은데 안 하는 거면 의지가 없는 거고 자연사만한 동기가 없다 자연사만한 동기가 없다 그래 얘 얼마나 좋은 동기야 페코 뼈 때리네 근데 언제 이리노한테 오늘도 뼈 맞음 어때요? 동기부여가 좀 됐어요? 제가 좀 도... 그래도 도움이 된다면 다행이네요 제일 좋아하는 운동 알려줘 제일 좋아하는 운동 그 뭐랄까 근육이 진할 거 같을 때 그 상태에서 막 이렇게 더 이상은 못해 더 이상은 못된다 이러다 죽어 하다가 무게를 살짝 낮추고 15개 다시 그러면 짜릿해 약간 그런 반정신 놓고 하긴 하는데 끝도 해 그리고 그걸 끝냈을 때 그 짜릿함? 좋지 좋지 짜릿하다고? 왜? 운동은 아니고 그냥 적당히 즐기면서 사는 거지 뭐 이때 그렇다고 막 월컵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운동 4분 안에 끝내도 효과 있을까? 4분 안에? 근데 저 바쁜 날에는 스케줄하고 바쁜 날에는 들어와서 그냥 뭐 애들 먼저 씻으라고 하고 뭐 씻는 사이 한 4분? 4분에서 한 20분 사이에 운동하죠 그 짜릿하게 할 수 있어요 아주 그것도 다 의지 차이야 4분이면 땀도 안 날 듯 과연 저 저희 노래가 거의 한 기본 4분? 조금 안 되죠 근데 우리 애들은 땀이 나지 땀 낼 수 있어 충분히 낼 수 있어 빈노야 나 내일 면접 봐 응원해줘 면접? 면접 면접 파이팅! 면접 파이팅 4분에서 20분은 너무 차이 나 아니야 그 사이에 그냥 스윽 하면 돼 누가 4분 밖에 안 씻는 거야 아니야 아니 이게 또 이렇게 되네 아니야 난 누가 4분 안에 씻는다고 얘기 안 했어 이거 층간 소음 때문에 못 하겠다 어쩔 수 없네 다 핑계 다 갖고 와봐 내가 다 반박을 해 주겠어 층간 소음은 다 코어 운동이나 그런 소리 안 나는 운동들이 얼마나 많은데 자 다음 핑계 자 다음 핑계 아니 왜 한지성이 왜 남아 나 깜짝이야 깜짝이야 아니야 백신 맞아서 못 하겠네 백신 맞아서 못 하겠네 그건 하지 마요 엄빠가 운동하지 말래 그럼 하지 마요 관절 아파 관절 아프다 그러면 아픈 관절 말고 다른데로 운동해서 하면 되지 코어 운동을 해야 하는데 코어 운동할 코어가 없어서 코어 운동을 못 해 코어 운동을 해야 되는데 코어가 없어서 이건 핑계야 그 검색해봐요 많아 뭐가 다 할 수 있어 우리 스테이 의지 할 수 있어 내가 헬스 트레이너 같잖아 이렇게 하니까 뭔가 1그램도 사라지기 싫어서 안 돼 안 사라져요 운동하고 운동하고 그렇게 살이 금방 빠지나 다시 차고 넣으면 되지 근육으로 무릎 아파서 무릎 아파서 무릎 아파서 방망 못 하네 모르겠다 됐어 운동하지 마 운동하지 마 운동할 시간에 나랑 보라 그냥 운동하지 마 운동하지 마 다이어트 한다 그러면은 가족 중에 꼭 밤에 야식 시키는 사람 있어 그치 어제 인바디 쟀는데 근육량이 너무 없어서 운동하려고 줄넘기 어때? 전 줄넘기 좋아요 줄넘기 재밌어? 진짜 뭔가 아무 생각 없이 하기 딱 좋은 그런 거랄까? 아니다 생각해야 된다 뛰는 거 그치 그냥 멍 때리면서 뛰면 되잖아 됐어 운동 얘기 안 할래 이제 리누야 근데 순둥돌이 스티커 진짜 언제 바꿔? 이거? 몰라 안 바꿔 안 바꿔 안 바꿔 안 바꿔 귀엽잖아 귀엽잖아요 안 바꿔요 리노 생일푸드 추천해줘 제 생일날 먹을 거 제 생일날 먹을 거 내 생일날 먹을 거 생각났어 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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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거 같아 닭발 닭발 콜라겐이잖아 리노야 샐러드 값 올랐대 샐러드 값이 올라? 샐러드 값이 오른다고요? 근데 나 샐러드 안 먹어 난 진짜 안 먹어 야채를 먹을 거다? 그러면 그냥 방울토마토 방울토마토 고구마 조금 더 그래서 오이 끝이야 야채는 안 먹어 삼겹살에 쌈, 상추 그런 건 먹겠다 근데 그거 말고는 야채는 안 먹어 왜냐면 샐러드는 이제 못 먹겠어 힘들어 그 아삭아삭거림이 좋지 않아 샌드위치에 들어간 걸로 먹는다 자기야 애프로치 어떻게 됐어? 그 친구는 케이스를 갈아야 되는데 또 케이스를 갈자니 약간의 귀찮음이 올라온달까? 그래서 안 끼고 다니지롱 그거 바꿔야 되는데 무뼈 닭발이랑 유뼈 닭발 중 뭐가 좋아? 제가 저번 주에 뭐라 그랬죠? 제가 저번 주에 뭐라 그랬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지금 생각나는 건 무뼈 국물 닭발이 있으면 좋겠다 자기 토마토는 과일이야 아니 다이어트 할 때 먹는 건 다 채소야 쌈이 야채냐고 그럼 쌈이 채소지 뭐야 고기는 아니잖아 고기 외의 것은 다 채소 야채다 고기 먹을 때 밥 먹는 편? 고기 먹을 때 밥 먹는 편 밥 탄수화물 들어가야 돼 민우야 귀 뚫고 싶은데 어디 뚫을까? 저 옛날에 여기랑 여기는 지금도 있고 여기랑 여기도 있었어요 여기랑 여기도 있었는데 여기는 다 막혔어 잘 때 너무 불편하더라고 그래서 연고 발랐어 연고 바르면서 그냥 다시 막아버렸어 자기야 아이폰 업데이트는 했어? 안 했다 잠깐만 확인해봐야겠다 일반 업데이트 확인 중 근데 아직 14.8이네 아직 안 했어 해야 되는데 핸드폰을 먼저 업데이트를 해야 애플워치도 되는 거죠? 애플워치도 업데이트 하라고 그러는데 안 되더라고 그리고 니누야 아침엔 공복으로 운동하니? 날마다 달라요 몇 시에 운동하는지에 따라서 잘 때 해놔야 돼 오래 걸려 근데 잘 때 해놓으면 알람 맞춰놓고 자는데 뭔가 핸드폰이 안 켜져서 다음날 막 알람 그거 되면 어떡해 진짜 빨리 하래? 오케이 오케이 한다 반대쪽 귀는 어디 어디 여기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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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었었고 여기는 여기 하나 여기도 뭔가 더 뚫고 싶은데 요즘 귀지가 좋은 게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굳이 뚫지 마요 새 폰으로 바꿀 생각 있어? 딱히 왜냐면 그냥 쓰면 되지 뭐 전화되고 문자되고 그러면 되지 뭐 팬들한테 버블 오는 거 다 있는 편이야? 뭐 해? 하고 도망갈 때도 있고 뭐 해? 보내고 나올 때도 있고 그리고 볼 때도 있고 만약에 어제 같이 뭐 살까? 할 때는 보고 뭐 해? 하고서 보긴 하는데 갑자기 이제 뭐 해? 이렇게 보내는 도중에 이제 이제 스탠바이 할게요 그러면 이제 가야지 왜냐면 왜냐면 가야지 솔직하다 왜 도망가냐고 도망가는 게 아니고 할 걸 하러 가는 거지 할 걸 하러 가는 거지 제가 읽으면 1이 사라져요? 나 그거 궁금했는데 봐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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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지금 하나 보내볼게요 자 지금 보낸다 안녕 이렇게 보냈어 그리고 나가 나왔어 방금 나왔어요 다시 지금 이거 거기 거기 브이 앱으로 왔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1 떠 있어요 지금 1 떠 있어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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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읽었어 지금 1 떠 있어요 그럼 지금 한번 볼게 자 다시 들어가서 막 읽어 잘 읽었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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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어때 지금 사라졌어요? 사라졌어 사라졌어? 이게 막 그렇게 신기한 일은 아닌데 신기하네? 신기하네 아니 이게 이게 들어가기만 해도 일이 사라지나 아니면 읽어야 사라지나 했지 궁금했지 안 사라졌다고 그러니까 내가 내가 안녕 하고 1이 딱 떠 있는데 이게 안 사라졌다가 내가 보고 바로 다시 나왔으니까 본 사람들만 1이 그거 있는 거구나 자 그럼 지금 다시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이게 맞나?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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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방금 읽었어 사라졌어 사라졌어 제 법을 배경하면요 그거 원래 기본이었는데 지금 유령으로 바뀌었어 할로윈 때문에 그런 거야? 그냥 바꿔버리더라고요 왜 일십해? 답변해 빨리 밀당 밀당을 해야 돼요 읽자마자 맨날 답장해버리면 안 돼 읽고 씹을 때도 있어야 하는 법 헤헤 최고의 일십 왜? 아니 일십 뭐 자기 잔다고 하고 웹툰 본 적 많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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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고는 안 할게요 많지? 근데 진짜 거의 한 5분 10분 안으로 자요 나 잔다 하고 내가 일찍 자는 윤이 일찍 일어나야 되기 때문이기 때문에 때문이기 때문이기 때문에? 어쨌든 어쨌든 난 진짜 빨리 자 근데 뭐야 고양이도 고양이 영상도 그거 보고 바로 잤어 왜? 난 당당해 바로 잤어 바로는 아니고 그냥 10분 안에 다 잤어 맨날 일십이 기분 좋아요 안 일십이 기분 좋아요? 아이고 기분 나쁘냐고 물어봐야겠지? 일십이 기분 나빠요 안 일십이 기분 나빠요? 왜 그런 거 있잖아 버블 말고도 사람 간의 사이에서 친구가 내 거를 읽고 싶어 그거랑 친구가 내 거를 몇 년 동안 안 봐 아 니누야 너 생활 패턴 우리 할아버지 같다 안 일십이 기분 나쁘구나 아이고 일십이 더 좋아 난 차라리 안 일십이 나 몇 년 동안 안 보는 거면 안 일십이 기분 나쁜데 이게 그게 있어요 저도 아까 친구들한테 연락 오는 게 한 일주일 뒤에 답장하고 그러는데 이게 미리 봐 이게 막 이렇게 영상을 보고 있다? 그러면 이제 뜨잖아요 위에 그러면 보고 있다가 그래 이따 답장하지 그러고 그러고 톡이 안 들어가니까 이게 점점 쌓이더라고요 그리고 트로 하면 또 또 연락이 오니까 제가 옛날에 캡처해서 올렸었던 것 중에 200 몇 개 쌓여 있었던 거 있었는데 지금 몇 개야? 300 개네? 누적 이게 단톡방이 있으니까 애들 단톡방 있고 난 999 플러스야 이야 근데 버블은 맨날 오잖아 맞아 약간 버블을 더 자주 하는 것 같아 내 어플 중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거 버블? 유튜브? 웹툰? 웹툰? 오토밤 토그인가? 뭐 어쨌든 그런 넷풀 넷풀 약간 웹툰도 그거 있잖아요 맨날 보는 것만 보는데 가서 이거 재밌을까 하고 하다가 또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슬쩍 보다가 또 안 봐 그리고 또 맨날 결국 보는 것만 보고 넷플은 그거 델루나 델루나 한창 보고 그리고 또 지금은 또 안 들어가고 지금은 또 복싱 영상이나 요리 영상 많이 보고 맞아요 델루나 다 봐서 지금 안 들어가 스노우는 왜 빼? 이게 가끔 들어가는 거지 뭐 그렇게 거의 맨날 그렇게 다르지는 않아요? 왜 요즘은 스노우 웃긴 거 안 찍어요? 그냥 웃긴 거 찍어서 올릴 수가 없더라고 그 갠소 갠소하고 있습니다 복싱 복싱 근데 복싱 못 한 지 꽤 오래돼서 빨리 다시 해야 되는데 약간 그런 거 하면서 약간 뭔가 재밌어 올려줘라 부탁이다 엽사들 근데 그 엽사 올리면은 우리 사이가 멀어질 수도 있어 이게 무서운 것도 있고 그 제가 전번에 올렸던 그거는 약간 맛보기랄까? 그런 정도의 그래 그래 고마워 지켜줄게 그래 고마워요 더 단단해질걸? 고마워요 어쨌든 즐거웠습니다 갈게요 안녕 안녕